관아매랑 혜윤이 두이서 시간 보내려고 일부러 나왔다고? 고마워 빠져도 홀딱 빠졌어 더 빠져서 이 혜윤아 알지 못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둘은 좀 버겁긴 버겁다 어떻게 동생을 좋아하다 형을 좋아하는 여자를?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하영씨 그런 얘기 흔들리는 거 아니죠? 뭐? 시어머니가 둘? 말했잖아 6년 만에 나타나서 너 신경 쓰이게 하는 것도 싫고 부담 주는 것도 싫다고 엄마가 미안해 이런 말 파게봄 보소